비행 중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이 볼트 누락인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문제가 된 보잉 737 맥스나인 항공기 최종 조립 과정에서 창문과 벽체로 이뤄진 덮기인 도어폴러그를 동체와 결합하는 볼트가 누락됐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.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